아! 아! 정답! 아! 아! 정답! 김기빈! 청하 선배님의 김기빈! 청하 선배님의 유지야! 야, 왜 귀엽게 썼어, 이거? 유지 뒤집어졌어 자, 우리 격식을 차려보자, 격식을 이게 뭐라? 이게 뭐라? 아, 근데 다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어왔어? 넌 맨날 멋있게 입잖아 너한테 맞게 맞혀봤어 아, 진짜 남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할 수 있네 건배 한 번 하고 시작하죠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다 아, 렛츠 고! 고생했다! 아, 잠깐만, 한 번 한 번 더 부산 is good! 오케이, 시작! 부산 is good! 부산 is good! 오늘 뭐 드레스 코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렇게 럭셔리한 우리 모이기 위해 우리 또 이렇게 연락했잖아 아, 뭐야? 형, 람보르기들 들고 왔어요? 아, 나 저기 가니발 타고 왔어 우리 그거잖아요 CJ 아홉 왕자들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지분 몇 프로예요? 우린 아직 없어 이제 그걸 두고 다투는 거지, 우리 아홉 명이서 아, 왜요? 와, 이 스테이크 진짜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 겉바속촉이네 큐빈이랑 맨튜 와,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제로즈에게 주유 도자기 만들었어 아, 진짜? 아니, 그래서 드이소는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오늘 또 시장에 갔어요 면허 같이 먹는 거 같아요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아무도 안 듣긴 하는데 그냥 흔들백 해볼게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 가서 떡갈비도 먹고 오, 떡? 떡갈비 김밥도 먹고 특히 거기서 우린 순대국밥을 제일 많이 썼죠 맞아요, 순대국밥도 먹었는데 맞아요, 상당했습니다 저희 혹시 나이프 좀 여 9개만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뭐예요? 와, 안 잘려 매트 뭐 했어? 지플라인 타야 됐었는데 나이프 같은 거 그래서 못 하고요 카페에서 빵을 엄청 잔뜨먹고요 그 샵 씨 만드는 거 아, 도자기 만드는 거? 그거 했어요 나 근데 도자기 만드는 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한빈이도 도자기 만들었겠는데 네, 저희 제로즈에게 줄 도자기 만들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거 며칠 걸리지 않아? 원래 나오는데 어디 갔어요? 맞아요 나 그거 공예 체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음, 낭만이 있네 아, 근데 아까 국밥 먹기 전에는 또 뭐 먹었어요? 그때 시장 갔나? 맨 처음에가 이제 명랑김밥, 뭐 이제 어묵, 떡갈비 근데 짜장면이 3,000원이야 네? 진짜 저렴해 진심? 맞아요, 3,000원짜리 짜장면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어, 3,000원 아주 진짜 맛있어 근데 국밥이 진짜 미쳤어 하우 형네 뭐하고 왔어요 오늘? 우리 서점 갔다가 우리 사진 찍고 대형 맞추는 거 갔어요 서점 갔다가 사진 찍고 대형 맞춰? 아, 근데 포토 그거 아니었어? 근데 서점 갔어요? 네? 아, 거기가 서점이? 사실 사진을 찍는 서점이에요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야, 이런 호사도 누리네요, 부산까지 와서 그러니까요 아, 너무 맛있네 근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음식도 더 푸짐하게 드시고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 그냥 뭐 같은 건데, 나 먹었다 아, 사진 많이 찍었어요? 좀 보여줘요 아, 저희는 근데 그 북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음 제로즈 분들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관광지가 정말 좋을 거다 나는 그런 뭐 뭔데? 갑자기 톤이 바뀌는데 그런 아 깔롱팀 깔롱팀 유진 씨 언박싱 하십쇼 야, 유진아 잘 나왔다 저희가 흑백 사진으로 야, 뭐야, 야, 감성 좋은데?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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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예쁘다 야, 컨셉 포토를 찍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와, 근데 이거 추억 남기고 좋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너무 예뻐, 아, 이거 감성이 너무 예쁘잖아 이거 괜찮으세요? 응, 예뻐요 이거 제로즈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책을 올릴 생각했을까? 우리 귀여운 테레는 아,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다 주십니다, 디레이크를 아, 그래요? 아, 디레이크를 아주 전문가세요 자, 웃고 턱 당기고 팔짱 껴보고 웃어보고 책 올려보고 다 주시고 부럽다 너무 좋다, 진짜 그냥 뭔가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서점 가서 책을 읽어야지 사진을 찍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화방도 갔습니다 오 거기서 미션을 했죠 무슨 미션을 했죠? 글쓴이와 인물을 포함해서 우리 멤버들의 이름을 찾아라 오, 찾았어요? 5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오 어떤 이름을 찾았어요? 어, 이규빈 님하고요 오 그리고 마더 테레사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머지는 진짜 못찾겠어요 아니, 근데 게임 얘기 들으니까 또 게임하고 싶은데 저도요, 이제 스틱도 없고 그럼 우리가 한번 게임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자, 매트 선정해주세요 부산 이즈 이렇게 하고 굿 부산 이즈 굿 딸랑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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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4년 제로 베이스 원 두 번째 송년회 진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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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여러분들 뭐 가져온 거 있지 않아요? 각 팀이?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선물을 샀어요 부산 바다 소금 캐라멜 오 오 캐러멜 캐러멜? 박수 한번 박수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봤던 그런 캐러멜보다 좀 저칼로리예요 이 한 통이요? 네 204요? 208칼로리, 어 비슷하네 어 208? 원래 제가 보는 캐러멜 그게 한 500 몇 칼로리 돼요, 여러분 아무래도 폭탄이죠 부산 바다 소금 캐러멜이라고 이거 한국어로 예쁘게 적혀있어 10개 들어있는데 208이 두 번째 아, what is this called? 영도 헬멧밤 영도 헬멧밤 영도 헬멧밤 부산 부산 할, 할매라고 하세요 헬멧 말고 영도 헬멧밤 자, 여러분 여기 고구마가 있어서 우리가 사게 됐는데 엄청 귀여운 할머니가 있어서 엄청 귀여운 할머니 헉! 할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 2,500원은 어떻게 돼요? 부산이 하이머니 부산이 하이머니 아, 다음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뭐죠? 삼진으로 먹으러 가자 Grab a bite 이게 뭐냐면요 바삭칩인데요 삼진 어묵이에요 부산하면 뭐죠? 부산하면 어묵이죠 그렇죠, 부산은 어묵이죠 부산은 어묵인데 이건 어묵 칩입니다 이건 제가 먹도록 할게요 뭐야, 그럼 우리 성우가 어리 있어 두 개나 있어, 두 개나 자, 세 개입니다 자, 다음 막내? 막내? 우리 막내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막내, 언박싱 부탁드려요 이거 그... 유지 간식이요? 아니, 형들을 위해 건어물 건어물 네 맛있겠다 자, 또 여러분 눈으로 보셨으면 이제 다음 걸로 갈게요 자 어묵 칩으로 끝나면 아쉽지 이건 진짜 삼진 어묵이에요 자 진짜 삼진 어묵 아, 뭐 편의점이잖아 아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아니, 그러면은 다음 선물 소개해 주시죠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제 이런 오징어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음료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딱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막걸리 막걸리나 저희가 이제 아까 막걸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시음을 또 해보고 먹기 좋은 술로다가 몇 병 셀렉을 해봤습니다 형이 입맛 따시는데 전통 방식 그대로 빚었습니다 저희 어떻게 시음이 가능하... 아, 설마 저게 설마 저게 설마 저게 야, 이거 술 게임이야 이거? 야, 잠깐만 들어간다 게임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앞에 나와서 한 번만 퀵까지 받아주세요 우리 맏형이 우리 맏형이 적극적이라 좋네요 노래 퀵즈 게임 룰 노래 퀵즈 게임 룰 태리가 읽어볼까? 좋아요 짐침해요? 1번 짐침해 짐침해 하우 매튜 리키는 문제의 출제자가 된다 두 번째 외국인 멤버들은 한 명씩 나와 헤드셋을 쓰고 들리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 네 멤버가 흥얼거리고 노래를 듣고 정답을 맞히면 통과가 되고요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차전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주세요 2차전 뭐야? 신나는 게 춤추셔도 됩니다 춤발 쓰는 말 좀 해봐 어? 고등 잔소리 반다 와 춤발력이 너무 좋아 어, 어떻게 이런 거 같은데 자 쓰는 말 좀 해봐 그 쌀짜리 괜찮은 다음 노래를 들을게요 이게 뭐야? 좋아 세븐틴 선배님 손오공 어, 좀 비슷해 정답 정답 정답! 젤리 팝 아니야 젤리 팝 정답 이 펙을 봐도 김유빈 아, 먼저 해요 뒤 gost3 내가 만만하니 요키스 만만하니 맞아, 만만하니야, 만만하니 그냥 만만하니 아, 나 출놔 알아 내가 그렇게 믿게 만만하니 근데 옛날 노래 나오네 유진이가 좀 불리한데? 노래 모를 것 같아 하는 노래가 없어요 도와줄게 매튜은 잘 할 거야 응 Take you home tonight 시작된 거예요? 된 거야? 아,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입 좀 열어도 돼 Open your mouth 저 킹 받는 표정은 뭐지? 이게 진짜 멜로디야? 음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우, 낭만고양이? 잠깐만, 이거 발라드가 동기 중이지 아니야? 형, 가사를 말해봐요 이 가사에? 몰랐지 더 모르겠어 자, 화면 유지하고 화면 유지하고 같은 노래, 같은 노래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같은 노래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멜로디 자꾸 바뀌어 멜로디 자꾸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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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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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크리스마스 노래 같아 어? 가수만 알려주면 안 돼? 가수만? 김종국님? 에이, 에리아나, 그란데, 라스트, 사모 다음 문제, 다음 문제로 갔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뭐 했어요? 아, 그렇죠 터보, 맞아요 김종국님, 맞아, 맞아 아, 터보 터보, 터보는 모르죠 우리 세대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엄마 세대야 아, 지영이 형 뭐예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야, 내 세대도 아니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재밌다, 근데 어 정답, 어슈어의 예 깨야, 깨야 눈물이 눈물이 흘리는 소라 몰라, 가자 어둠 속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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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ех사 이 노래인 것 같아 바이바리 어? 보아 넘버원? 오오오, 맞아 아, 맞네, 유세, 나, 나나나 아, 맞네, 유세이만 넘버원 했네 뭐 넘버원 눈물이 흘리는 소라 몰라, 가자 바이바리 와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 이야 다행이다 지금 한빈, 건욱, 테레 세 분은 제외고 나머지 세 분이서 이제 맞히고 빠질게요 Drop the beat Can you feel my heartbeat? Can you feel my heartbeat? 잠깐만 지윤이 무조건 안 돼 Drop To fit Hard to fit 정답 오 내가 이거 앞에 나레이션도 들어와줘야 되는데 내 심장의 소리가 들린다면 To fit To fit 이 심장에 넓이 뛰는 거야 지금 초조해지는 유지인 씨 유지인 씨의 모습 초조해지는 스토밤 세대를 올리죠 규빈이랑 유지인이 다 어린데 최종 대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이거 맞춰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청하 선배님 왜 12시? 김규빈 네 청하 선배님 벌써 12시 아 아 유지야 야 어떻게 맞췄어 이거? 이거 이거 할 때 어 왜지 저 한번 많이 봤는데 유지이 뒤집어졌어 일단 1라운드에서 유지 씨가 탈락하는 아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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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